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희 맛있어? 아유 예뻐라 아유 예뻐라 소희 빠져먹나 소희 놀라게 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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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바람이 샀다 먹었다 바람아 헤헤헤 이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터무근. 터무근. 고춧가루 겉은 좋당 안 뜨거울 게 쌓았어? 원래 논조 쌓는데 땅쓸고 커피 타라 엄마는 38도 그렇다고 커피 경호야 왜 38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냥 뭐 좀 이상한 거 바꿔먹어 뭐 좀 이상한 거 바꿔먹어 아니? 그냥 너도 왜 엄마가 이상한 거 보는 거 다 이상한 거 보는 거야 웃기네 엄마가 뭐 이상한 거를 보냐? 지금 이 구워는 게 태풍 영향 때문인가?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보람이 또 많이 안 좋은 거 같아 아 안 좋은 거 같아 안 좋은 거 같아 안 좋은 거 같아 안 좋은 거 같아 적어 어? 적었어 영 나와라 응 응 형 형 형 형 아유 정한지 정한 응 또 뭐 또 추웠노 저거 누가 있어 응 누가 있어 응? 왜 토록이가 뭐? 또 와봐 또 와봐 뭔데? 누가 전화 안 돼 응? 내가 아침 응? 내가 아침 바로 버리고 가네 또 와봐 또 와봐 마을아 우리 마을이 많이 컸다 마을아 아유 우리 마을이 왜 못 나니까 하하하 많이 컸다 우리 마을이 마을아 아이고 이뻐라 마을 실패 아이고 내려온단다 계속 발톱은 안내네 아니 그거 말고 여기 마을이 너 빵 다 먹어라 아유 그냥 먹겠다 저 전화인 줄 아네 연하라 아유 가서 빨리 그거 넣어놔라 뒤맞아 오빠 나 혼나 아유 형님들한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초록 근데 뭐 씹으면 안 돼 초록아 어? 떨어진다 그런가봐 어? 그런가봐 벨라이 벨라이 쪼케빵 쿵 쪼케빵 쿵 쪼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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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쪼케빵 쪼케빵 아이고 쪼케빵 정신머리 젊은 놈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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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너희들? 방 엉망을 해 놓고. 울자. 울자. 왜 트럭 사용자들을 막 때리고 난리지? 응? 공기 잡는거라? 나다 난데? 싸우지마. 아유 진짜. 수빅아 수빅이 털 다 세웠다. 놀래가지고. 수빅아 아이고 어떡해. 털 다 세웠어. 아이고 놀랬어요. 응? 언니 오빠 애들이 매너가 없다. 그치? 우리 애기. 좀 이따 집 치우자. 아이고 청소하자 청소. 아이고 우리 수국이야. 엄마가 사료 불려줄게. 사료 불려가 먹고. 어이야. 아이고 이뻐라. 응? 뺑. 똘똘아. 누가 그랬어? 누가? 응? 아유 난리를 지게 났다. 누리 바빠 줄까? 기다려. 카메라 들어. 오빠는 안 자르나? 응. 왜? 내가 밥을 먹었거든. 밥을 차렸거든요. 밥이 얼마 안 넘어가는지 밥을 먹다가 그냥 막. 지은이는 먹었어요. 밥. 점심 먹다가 진짜 한 두 숟가락도 못 먹고. 와 밥 안 넘어가는 거야. 나중에 저 밥 비벼 먹고 있어. 비벼 먹으라고 그래. 그래. 밀면은 이제 좀 넘어가려고. 요새 와 더워. 1kg 툭 빠질대네. 진짜? 응. 툭 빠짐 있잖아. 몰라. 너무 요새 밥을 뭘. 살 빠진 거 되게 안 좋은데. 날 들어갖고. 근데 내 적정 몸무게다 지금. 지가? 응. 딱. PA? 응. 의사가 딱 바람직한. 전에는 너무 살 찼다 이랬어. 응. 여기서 이제 더 쭉쭉 빠지면 안 좋지. 그래. 해당 영화 시민주 몰래 빠지거든. 응. 아니 근데 난 밥을 못 먹었어. 아 못 먹었어. 주문해서 그럴 수 있잖아. 응. 피곤하고. 피곤하고. 응. 아이 또 이런 거. 이거 약간 비곤해서 내가. 아 당국? 당국. 나물? 나물. 제사도 안 갔는데. 갖다 주기까지 하고. 응. 응. 내일 보고. 연락합시다. 응. 가 A. 가 있어? 언니. 가 있어. 응. 해풍아. 집에 갈 수 있단다. 가자. 우유도 뒷다리 꺾인거에요? 뒷다리? 언니 고른게 올려줘. 산드로 산들 잘 있니? 응 산들 잘 쉬고 있어. 태풍아 태풍이 왔어요? 아니 태풍이가 왔어요. 새로운 친구가 같이 있어야 돼. 태풍이 오자. 태풍아 아이고 선생님이 또 이거는 아이고 눈이 아직 안 좋아. 태풍아 아이고 우리 태풍이가 아이고 아이고 귀엽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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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야 안쪽이 안좋네 아 눈이야 이거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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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가 들어가 아이 친구야들 있네 자 아이고 태풍이 조금 크네 태풍아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수국아 친구야들하고 인사해라 태풍이하고 인사해라 수국아 뭐 하나 더 왔지 태풍이 안좋아 아이고 아이고 안좋네 안좋아 눈이야 눈이 안났겠네 진짜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두리내서 왔다 응 친구야 가나왔지 응 태풍아 보자 stated 오 어머머머머머 보자 가만있어봐 요안잡힐라고 응 turns сос IGH 아이고, 학질은 셋이서 더 모이가 있네. 아이고, 셋이서 언제 봤다고. 응? 태풍이까지 모였어? 아이고, 착해. 너 오자, 너 오자. 바람이는 안 자고 뭐해요? 아이고, 이뻐라. 쿠션이 있는데 왜 이리 이쁘나, 바람아. 태풍이 하고 다 자나? 응? 엄마야, 무슨 소린가 했네. 상구 씨. 상구 씨. 바람아, 너 왜 안 자고 있었어? 한번 볼까. 수국이 하고 태풍이 하고 자는지. 어? 태풍. 수국. 배고프나. 사람 오니까 빼빼하네. 정훈아. 나비 정훈아. 아이고, 잠훈아. 우유가 간에 들어가 있네. 나비 정훈아. 잠자는 시간인가 보네. 태풍아. 태풍아. 수국아. 바람아. 배고프구나. 상구야, 네가 거기 왜 들어가 있냐.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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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추리 좀 앉으라 하면 안 돼? 춘아 긴장하면서 막 내려오지 이와 그냥 동생 볼 좀 앉으라 해라 아이고 무섭다 이와니 그라고 웃으면 너무 무섭다 뭔 짓을지 몰라서 운만 어? 운만 어? 요만 어? 요만 어? 띄야, 그냥 동생 좀 있으라 해라, 거기에. impeachment. Los Angeles' 주나. 무서워나. 이럴와. 안전히는. 안전히는. 어묵. 외국인. 4. 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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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먹는다고 정신없어 아 으 내가 먹으면 더 appealing 무쑤 cells 데코 네 그다음 라고ney 아 예 5 다짓나? 응, 다짓나? 응, 다짓 콧대기 맞다, 콧대기 맞다 콧대기 맞다 콧대기 맞다 너 내가 손에 쥐는 게 더 잘 주사 마야 이제 몸 넘기다 응, 먹게끔 응, 고기 아, 치료 먹을 거라고? 아유, 진짜 우리 애기 너무 짓어 빨리 해야 해, 이거 복수도 빨리 넣는다 너무 잘한다. 벌써 다 먹어야겠다. 아, 이제. 그래, 엄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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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라고 했었냐? 네 코에 묻었다, 엄마. 아, 치아야, 이제. 오늘, 아빠. 아, 야. 치아, 치아, 빨리. 치아, 치아, 치아. 치아, 치아, 치아. 치아, 치아. 아, 이만. 크다. 약 좀 지고 있으라, 생각. 많아서 치아. 아, 많아서 치아. 치아, 치아. 치아, 치아. 내리, 가. 응. 치아, 치아. 치아, 치아. 치아, 치아, 치아. 치아, 치아. 야, 너 왜 이렇게 크노? 야, 너 약 제일 많아. 치아, 치아. 뱅 reconsider 해 보고 왔다. 치아, 치아, 치아. 거의 다 먹지 않네. 응. 잘 동안. 진영아, 그럼 낮춰봐라. 머리가. 약 안 있다보는데? 응. 어, 내려온다. 어, 그래서. 물어 물어 하루에 한씩 묻네 하루에 다 스페어 경훈아 상고 이거 묻은거 물결 경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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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내리가 내리가 지은아 머리가 없네 안돼 안 돼, 이마. 안 돼, 이마. 안 돼, 안 돼, 안 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다 뭐 다 있어? 응. 지윤이 잘하네. 김필이 스페어로 됐네. 스페어? 시울 때 다 끝날 때가 있니. 서울 가지마, 나. 이 밤에 꼭 가야 되니. 몇 시 찬데? 네, 차가 안 끊었어. 안 끊고 어쩌노? 5컵인데. 막차 있나? 그거 한 10, 30만까지. 미쳤네, 진짜 저게. 그만해라. 갱호야. 니 마스크 몇 개 가져가라. 한 개 있다가. 한 개가 되나? 가고 있다, 가고 엄청 많다. 마스크 딱 쓰라. 가게는 안 가지. 엄마. 네. 길양손 옷 입고 왔네. 야, 어디 갔는데 누가. 어머. 혹시 지윤씨 이라면 어짤래? 어, 아니라고 해야지. 아니라고 해야지. 그 길양손 옷 입고 왔네. 이러면. 아, 몰랐다고 해야지. 어? 몰랐다고 해야지. 주워달래. 응. 오다 주웠다고. 뭐 마스크를, 그 마스크 말고. 아, 이거 쓰면 되지. 아, 그거 안 된다. 나 거 너무 잘 안 돼서 안 된다. 그 사람 없다, 지금. 신발 그거 신고 하나? 아니지. 바쁘네, 바빠. 아이고, 나. 운동화를 신어라. 비 왔어. 이제 가을이다. 비 왔어. 비 왔어. 운동화를 신으라고. 비 왔어, 비 왔어. 미쳤다. 이밤에 서울 올라간다고 난리구. 낚시나 낚시나 다녀올 것 같은 거잖아요. 쟤 그거 신으라. 낚시나 다녀올 것 같은 거잖아요. 낚시나 다녀올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양말. 예예. 양말 착해요. 양말 착해요. 예예. 양말. 그냥 그냥 신으면. 양말 비 신어도 되나. 그래. 여름 건데. 또 묶어야 되잖아. 다 묶여 있네. 묶여 있는 거 같아. 다 묶여 있네. 다 묶여 있네. 신어보자. 다리 시키는 거 같아. 이 신발은 맞다. 묶을 필요가 없지. 가나. 갔다 온 날 뭐 왔더라. 네. 이렇게 심한지. 응? 이거 심하지. 그 이쁘네. 맞나? 맞네. 맞고. 좋다 이거. 밑에는 안 쪼고 밑에는 안 쪼고 밑에는 안 쪼고 밑에? 여기? 꼭 쪼아야 될까? 안 쪼고 차 없으면 어짜는데 뭐 차가 없을리가 있나 차가 없기는 왜 없다 신발 이쁘다 차야 거물 아이가? 어? 여름 신발이네 어? 얼마때문에 저기 가운데 있어요 이거 너무 이쁘더라 이거 봐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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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렇게 깜찍한게 이거는 또 225밖에 없더라 큰거였고 어 어머나 옷이 이쁘지 윤지님? 어 뭔 산다 225만 보면 막 와 검색 굉장하네 둘이 이쁘지 어 딸기도 응 응 그래 민영이 안아주고 갬핀이 안아주고 둘이 똑같은게 둘이 서서 딸기 귀엽다 알아서 심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서에도 깜찍한 운동화들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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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빨갛게 돼가지고 이건 또 검색의 노랑 엣지 있네 또 아유 잘 지낼게요 뽕이 뽕이 안야돼 이거 뽕이 원래 없었어요 응 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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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작나 할 정도로 작다 아유 정말 세상에 아유 귀엽다 맞으세요 귀엽다 산뜻하다 아유 경호야 경호야 아유 이거 최선의 명한색으로까지 등장해 이쁘죠? 굉장하네 아우 아 이쁘다 아예쁘다 새우 어 금갈치 같네 어 금갈치 아유 예쁘다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이제 즐거운 시간은 다 끝났네 하하하하 마감됐어요 선생님 갑자기 시어머니 내려오셔가 마감됐어요 선생님 아우 아프셔서 일요일까지 괜찮은데 그래요 하하 갑자기 내려오셔가지고 태풍때문에 어제까지가 유효기간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라방 잘했다 잘해내세요 우리 너무 달리나 싶었거든 1차 2차로 내가 성견지명이 있잖아 그럼 성견지명이 있으시네 이렇게 막이 내릴줄게 이렇게 막이 내릴줄게 허망하게 그럼 뭐든 뭐 기회되면 빨리빨리 해야돼 맞으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만 좀 해라 이놈들아 그만 좀 해라 이놈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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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 아 쑥 아 아 바람이 바람이 얼굴로 먹어 그래 아 아니야 쑥 어디 그래